새 주말 드라마 인생이여 고마워요가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. 지난 화요일 드라마 제작 발표가 있었는데요. 예쁘게 봐주세요. 오늘 10시 이상 물건을 많이 먹고요. 오늘 10시 하겠습니다. 저 선배님들하고 같이 작품을 해드리겠으니까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드라마 인생이여 고마워요는 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주인공이 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간다는 내용이 되는데요. 아빠가 귀 들으면서 암을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희망찬 삶의 의미와 마음 따뜻한 부부애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새 주말 연습곡 인생이여 고마워요. 지금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인생이여 고마워요.